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우스 샌드위치에서 오늘 오전 6시 33분 20초에 7.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8.1의 강진이 있던 곳이었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여진이 발생을 했었는데 저는 여기를 지금 중시하게 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과거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이 사우스 샌드위치에서의 지진 이후에 며칠 뒤에 바로 그 인도네시아를 찾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상호 연관성에 대해서 저는 이제 중요하게 본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이제 최근에 사우스 샌드위치 물론 강진이었습니다. 7.8.8 지진이 나니까 여진이 많이 나면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뉴질랜드 지진 얼마 전에 똑같은 8.1이었죠. 그 다음에 7.5, 7.4일 했는데 3월 달이었던 걸 재킷을 한다고 올해 2021년에 지금처럼 이렇게 다시 7점대를 찍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지진을 보더라도 이렇게 다시 7.2를 찍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런 경우는요. 보통 지금 우리가 그 어디죠? 알래스카 7.3이라든지 또 어디였죠? IT 7.2, 그 다음에 기타 다른 국가들, 필리핀, 폰타고이탄 7.2 이런 지진들이 최근에 지금 한 보름 사이에 계속 있는데 이러한 지진들이 바누아트도 7.1 있었죠. 바누아트는 여진이 없었지만 그 여진들이 보통 7점을 찍으면 그 다음에 6점대, 5점대 뭐 이런 식이지. 이렇게 처음에 그 사우스 샌드위치에서 7점대를 찍었다가 다시 8점을 찍고 나서 이제 6점대, 5점대를 찍었는데 지금 갑자기 또 오늘 7.1인 경우는 다시 7.1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 사우스 샌드위치 에어리어 내에서 굉장히 큰 어떤 한 그 요동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큰 요동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우스 샌드위치가 지금 또 위치를 보면은 칠레하고도 멀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칠레하고 멀지가 않죠. 사우스 아메리카 쪽입니다. 사우스 아메리카는 칠레하고 멀지가 않아요. 따라서 이 칠레라든지 이 아르헨티나라든지 이쪽인 남미 쪽하고의 어떤 상호 연관성 도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칠레는 항상 말씀드렸죠. 대지진의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7클래스의 지진이 12번 발생을 했습니다. 보통 이 7클래스 7 규모 7 정도의 지진은 보통 두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정도라고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보면 그랬습니다. 두 달에 한 번 정도 뭐 그 정도로 봐야 되는데 지금 7클래스 규모 7 정도의 지진이 한 달 내에 무려 12번 발생을 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현재 브레고리 라인이 요동을 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지금 지금 이 7클래스의 지진들 중에서 걱정되는 지역은 알래스카와 마누아토 필리푼 이 지역입니다. 지금 바누아토가 특히 말씀드렸듯이 여진이 없었습니다. 여진이 없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7.1의 지진 7.1의 지진이 바누아토에서 났는데 8월 18일인가 그랬습니다. 여진이 없어요. 7.1의 지진이 전혀 없어요. 그 나서 8월 21일인가 한 번 4.3인가 났죠. 여진이 아닙니다. 지금 올해 이 바누아토 라든지 그 뉴질랜드와 그 보통 바누아토의 법칙 뉴질랜드의 법칙이 있어요. 과거 동일본 대지진 났을 때 보통 15일 뒤에 동일본 대지진과 연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뉴질랜드와 바누아토가 있는데 저는 반대로 이렇게 역으로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바누아토와 뉴질랜드의 법칙이 이게 학계에서 인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러한 데이터가 좀 있다라는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바누아토 뉴질랜드 바로 도옥구 이런 식의 법칙은 거의 없었습니다.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건 불가능해요. 얼마 전에 그 도까라의 법칙도 있어요. 그럼 도까라에서는 왜 6점대 이상의 지진이 바로 발생이 안 됐죠? 올해 2021년도에 굉장히 바누아토와 뉴질랜드의 지진이 발생된 이후에 일본의 특히 도옥구 지역, 그러니까 후쿠시마라든지 미야기현, 그 다음에 이와떼현, 그 다음에 아우머리까지 포함을 해서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호 유기적으로 잘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누아토 뉴질랜드 지진 이후에 얼마 안 있어 미야기, 후쿠시마, 그 다음에 어디죠? 또 이와떼, 아우머리 이쪽으로 계속 지진이 발생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이브리라든지 그 아우머리 바로 위쪽. 그러니까 뭔가 이 도옥구 지역과 호카이도 남부쪽. 그러니까 이쪽과 이 상황의 연관성이 왜 유독 2021년도에는 이렇게 강하게 합을 이루고 있냐 이거죠. 왜 2021년도에는 이렇게 잘 맞고 있느냐. 굉장히 좀 걱정이 됩니다. 최근에 보면은 뭐 저기 뭐 어제도 제가 봤는데 뭐 이렇게 SNS상에서 뭐 일본인 분들입니다. 뭐 두통이 나고 어지럽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 두통과 어지럼증을 걱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이런 얘기들이 속설이 있어요. 이제 지진이,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두통과 이런 어지럼증 뭐 그런 것들이 좀 울렁거림이 생긴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일단 얘기입니다. 뭐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근데 그런 속설을 얘기. 그러니까 두통과 어지러움이 있는데 이게 대지진이 전주현상이 가는 거예요. 저 어지러워 이런 분들 많이 계셨고. 그 다음에 뭐 일본인 분들. 저는 지금 일본만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인분들이. 그 다음에 도쿄의 신주쿠와 분격구. 여기에 이제 뭐 가스가 뭐 지금 정지가 됐다. 걱정된다. 뭐 별의별 얘기가 지금 지금 SNS상에서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데. 일본의 문화적인 것이 굉장히 좀 그 우리 지금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약간의 그 샤머니즘 저기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 좀 무속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사주팔자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라든지 아니면 좀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두통과 우울 저기 뭐 어지럽고. 뭐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뭐 지진관련 재난용품을 구매하고 비상식량을 준비했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일본. 일본. 우리 교민분들이 아니라 일본인분이에요. 순수 정말 오이지널 재팬이 있어서 지금 일본에 사시는. 그러면서 이제 뭐. 저는 이런 얘기는 좀. 글쎄 저기 뭐. 동일본 대지진이 신미원인입니다. 2011년이 신미원입니다. 천간에 뭐 가벌병병 가벌병병 무기경신임계 지지의 자축이빈 싸움 신여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2011년이 신미원이었어요. 근데 2021년 올해는 신축년입니다. 같은 신금 아니냐. 천간이 신미원인의 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얘기하는 겁니다. 2021년은 10년 뒤인데. 신축년 또 신이다. 같은 신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이게 그. 일본인분들도 참 이렇게 그. 굉장히 지금 역학이라든지. 사주팔자를 믿으시는구나. 또 이거를. 어떤 그. 연관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신미원연이 2011년이 동일본 대지진 신미원인이죠. 신미원연인데. 토끼야입니다. 2021년. 신축년. 이게 묘축합이 되는 겁니다. 묘축합이요. 뭐. 그렇게 따지면은. 또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묘축합이. 말해도 된다. 오히려 같은 신금. 신금이면서. 정말로 대지진의 연관성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 너무 이렇게. 지금. 물론 지진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100% 딱. 우리가 맥쇼하기 어렵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저는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거듭났기 때문에. 일본인분들이 너무 그렇게. 무속적이라든지. 무슨. 그런 걸로 너무 이렇게. 빠져드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여기. 역학 4주 8자로 보자면은. 그런 일본인분들의 주장은. 리진업을 한. 4주만 보자면 리진업합니다. 왜냐면은. 신묘년이고. 2011년이. 2020년이 신축년이니까. 같은 천가인 신금에. 저는 또 이걸 얘기하는 건. 묘축합도 됩니다. 그런 건 뭐. 저는 역할을 공부했으니까. 묘축합도 되는 해에요. 그런 걸로 빠지면. 여기. 저기. 설명을 하면 될 수가 있긴 하지만. 그건 우리가.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일본인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이제. 센다이 얼마 전에. 고래상어가 출현한 것.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말이 돼요. 저기. 어디죠. 오키나와 쪽에. 좀 따뜻한 데 있어야 되는데. 차가운데. 좀 이렇게. 그. 뭔가 좀. 고래상어가 센다이에 나타난 게. 이상하다. 이거는. 일본인분들의 주장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말 된다고 봐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얼마 전에. 도쿠지역에. 아우터라이즈 지진. 아우터라이즈 지진이. 좀 걱정이 돼요. 도쿠지역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